주말 잘 보내셨어요? 지난 주말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금메달 소식도 있어서 뿌듯하고 주말이 괜찮았습니다. 세계적인 30년 만에 다시 치르는 행사를 치르면서는 이렇게 두근거리고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 이거 저기 이번 주에 주말 대신 작은 행사나 집안 행사들 다들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지금 설 명절 맞는 며느리들 마음이 벌써부터 답답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용식 씨가 바쁘셔서 안 오셨는지 이용식 씨는 안 보이고 저 불광동에서 이용자 여사님이 오늘 대신 처음 뵙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시어머니 대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어요.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태어났고 누군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며느리가 됐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오유경 며느리는 내가 얘기할 때 기분이 안 좋아해? 기분이 안 좋아해? 뭐가 답답해? 오늘 한번 시어머니 입장에서 풀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표정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지나가 봅시다. 오늘 시어머니 모시고 아침마당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베테랑들은 사랑을 쫓아서 국경 정도는 가볍게 넘었지만 와서 보니까 명절 산맥 넘기가 더 힘들더라는 분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 4위 며느리 베테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상에. 그런데 보통 이 한복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입어야 쫙 이렇게 붓고 예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입으면 어딘가 조금 어색한데 여기 며느리랑 사위 분들 어찌 이렇게 한복이 잘 맞나.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요. 진짜 예쁘죠? 정말 정말 이뻐요. 저는요. 이 한복 구하나라고 경동시장 4시간 놀아다녔어. 5년 동안 안 팔린 걸 사왔어 내가 오늘. 너무 이뻐. 어머니 여기 크리스티나 어때요? 참하죠? 정말 이뻐요. 아이고. 어머니 참 작게야. 아니 크리스티나 오늘 유난히 이쁘네요. 네. 제가 한복만 입으면 그 건조되는 느낌이 와요.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구며던 옷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면조만 되면 신나요. 한복 입을 수 있어서.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 한복 입고 너무 건조처럼 열심히 많이 일해요. 그거 옷만 건조이고 일하는 거 건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면조되면 오박천, 녹두천, 동두천,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잡채, 상련, 숙련, 떡국. 어우 복잡해요. 선생님. 이러는 거 너무 많아요. 어머어머어머. 많이도 하시네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걸 다 거쳤어. 인하 씨는 어때요? 시댁 가시나요? 네. 이번에 힘들게 별을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가만있자. 인하 씨가 시댁이 포항 아니에요? 네. 발음 제가 발음 유일하게 안 됐는데요. 결국 포항입니다. 가만있어요. 시어머니 걱정이 많으셨겠는데 이번 지진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기 계시고요. 시어머니 댁이 모이는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이제 지난 시즌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컸잖아요. 그렇죠. 걱정스러우면서도 그래도 명절이니까 설레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포항 계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면 이쁨 또 많이 받으시겠네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쁘다 하시겠어요. 아니 예뻐해 주시지만 저희가 사실은 결혼한 지 올해가 10년이에요. 벌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새댁이었으니까 돈을 받았거든요. 세배 돈을 철만하면. 근데 눈 깜빡 사이에 10년 흘려버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른만에 아기 데리고 가거든요. 돈을 우리가 준비해요. 이제 세배 돈 줘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많이 붙여야 되겠죠. 언니 이제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갈 때는 저는 며느리 아니라 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그냥 나를 친정엄마로 생각해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역시 고미호 씨도 우리 인하 씨처럼 러시아에서 왔는데. 네 맞아요. 이제 3년 차 세대기네요.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인하 씨한테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데 근데 저 아직 애기예요. 저 아직 세배 돈을 받아요. 그래요? 네 지금 보세요. 네 돈을 받는다고. 어머니. 어머 어머. 얜 정말 착한 며느리이다. 난데없이. 얘 구미호 아니 고미호. 고미호. 이거 얼마 안 됐지만. 어머니 잘 쓸게요. 어머니 잘 쓸게요. 그래 그래 그래. 나 안 합니다. 얘네들보다 네가 훨씬 낫다. 나 안 합니다. 아니 확실히 저기 좀 이쁨 받는 법을 우리 고미호 씨가 안 해요. 아니 크리스티나도 아까 저랬으면 저 천원은 크리스티나가 먼저 가져가는 건데 그랬어요. 제가 늦었어요. 아쉽네요. 크리스 어떻게 크리스는 원래 또 저기 명절에 장모님 잘 도와주기로 유명한데. 네 그렇게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올해도 역시 천화 올 예정이고요. 이 방송시간 딱 알고 계시거든요. 생방이잖아요. 그렇죠. 속을 수도 없고요. 끝나자마자 천화가 올 것 같아요. 야 방송이 끝났으니까 일로 와 우리 대목장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고미호 씨처럼 방송일이 조금 많이 잡혀서 특히 명절에 혹시 뭐 방송 관계자 여러분 좀 보고 계시면 명절 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많이 불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처가 댁이 큰 집이니까 친척들이 많이 오고 우리 전도 많이 붙여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어머니 크리스가 방송 핑계로 지금 장 안 보려고 그러는데요. 글쎄 말이야. 넌 이따 나 좀 보자. 나랑 좀 갈 데가 있어. 장 보러 가야 돼.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안 볼래요. 어디 두고 보자. 우리 고미호 씨가 생방 때문에 명절에 딱 그 제 시간에 방도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맞아요. 참 핑계돼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생방송 때문에 못 가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해해줘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눈치 보여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바빠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설날 방송하면서 돈 벌게 다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잘 맞겠다. 크리스가 부러워하는 거 봐요. 지금 저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많이 부럽고요. 저도 만약에 불리면 들어오는 수입 다 전체 장모님께 갖다 드릴게요. 약속이고요. 그래도 안 돼. 크리스는 장 봐야 돼. 제 운명인가 봐요. 아니 그 여섯 신의 고향 저도 진행했었는데 그때 명절을 잘 못 셌어요. 니콜라이 어서 오세요. 니콜라이도 혹시 명절 스트레스 받아요? 장 보느라고? 네. 네. 스트레스를 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요. 명절. 명절을 보면 무슨 스트레스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장을 보고 재미있게 며칠 동안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저도 보통 매운 요리만 준비할 수 있기는 하지만 명절 때 안 매운 것도 일반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 꼬치전. 이쑤시개에 꼬치를 곱고. 꼬치전. 그리고 예쁘게 계란에 묻히고. 아. 뭐 튀기는 거는 장모님은 하시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가든 단댐으로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뭐 스트레스는 없어요.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뭐든지 아니지만 못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거 더 많아서. 아. 그래. 그럼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니콜라이 씨. 저 도와줘요. 도와줘요? 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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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치코 싸우이네요. 고치전 마스터. 마스터급으로 고치전을 만들어요. 지금 니콜라이도 저기 어머니랑 데릴사위 같이 사는 거죠? 네. 같이 살고. 크리스가 지금 저기 니콜라이한테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데릴사위세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게 있을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 니콜라이는 재밌대요. 장 보는 것도 재밌고 전부 치는 것도 재밌고. 일단 지금 아마 초기라서 지금 결혼 몇 년 차? 아. 5년 차. 5년 차. 아직 저보다 결혼 후배님이라서 조금 더 살아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아니 근데. 살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어 니콜라이가 원래 또 저기 헤비메틀 밴드를 한다면서요. 아 저 블랙메틀 밴드. 블랙메틀은 뭐예요? 그 헤비메틀보다 뭐 좀 더 어둡고 좀 더 강력해요. 이렇게 설마 이게. 훠아나 아줌마처럼. 이게 니콜라이는 아니죠? 어? 아 니콜라이 맞습니다. 맞아요. 니콜라이 안에 살아있는 훠아나 아줌마. 오. 느낌이 너무 달라요. 지금이랑. 한국엄마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진짜 싫어?! 너무 싫어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귀여운 거 왜 이렇게 싫어요? 아 귀여웠지? 엄청 달라네요. 몰라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저렇게 변신하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튀긴다 이거죠? 네. 야 그러시네요. 혹시 노래 부르면서 요리해요? 아 노래 부르면서는 요리 아닙니다. 노래는 노래고 요리는 요리에요. 잘하고 계세요 노래는 샤워해서 부를 수 있는데 집중해야 돼 한국에서 말이죠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돈을 팍팍 주고 그리고 팔다리 머리 허리를 잘 주물러주면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파키스탄하고 한국 문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이 많이 있는 사람은 나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 돈 줘요 용돈 그래서 저도 일단 조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저도 옛날에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무님한테 미리 돈 준비해요 지금 준비 주면 원래는 그냥 전무님한테 돈 모르겠어서 어떻게 주면 전무님 입는 크기까지 걸렸어요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도 와이프하고 와이프톤생 남톤생 다 사람한테 양톤 주고 진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킴 씨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하고 있겠네요 지금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한국은 많이 번쌍해요 한국사람은 힘들어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사랑을 찾아 국경 넘어 타국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 사회들이 이렇게 우리 명절에 잘 적응하고 한복도 이쁘게 어울리는 걸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한 질문이나 또 명절 잘 세라고 응원의 메시지 티벗을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10분 뽑아서 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방인들의 명절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보시죠 이방인들의 수다 대한민국 설날 도대체 왜 이해를 못하겠어 자 우리 이용자 어머니께서는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요 코미디를 한 4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명절날 설날 뭐 이런 날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특집으로 연예인 실음대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뭐 특집 꽁트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차갑게 다 식은 그런 전이나 먹고 퉁퉁 불어 터진 떡국이나 먹고 이래서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픈데 그러나 온 가족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를 보고 많이 웃을 때 그때 명절에 보람을 느끼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사회하고 며느리들의 모국 나라에서는 설 명절을 쇠는 나라 있어요? 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풍습이 전혀 없군요 하나도 없군요 자 그러면 그런 전혀 없다가 한국에 와서 설 명절을 지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 매년 같은 음식 돈이 최고 복잡한 호칭 끝없는 잔소리 큰 집만 왜 술을 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티나부터 네 진짜 제가 한국에 와서 신기한 것 중에 바로 면설 음식이었어요 제가 면설 음식 되게 좋았는데 그냥 매년 보니까 메뉴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추석 때 썰날 때 똑같은 메뉴예요 우리가 이태리에서 큰음 연절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마다 메뉴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가족마다 조금씩 바꾸고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쭉 똑같아요 맞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생각 못했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그 설에 만들어가서 음식을 며칠이나 먹는 거 계속 먹나 보죠 사실 그거 만드는 거 힘든데 먹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시어머니 손이 커서 면설 음식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쭉 먹어야 돼요 세상에 똑같은 거 크리스티나 집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이거 방송에 한번 나갔던 건데요 네 맞아요 그 일에 도전장을 내밀더니 호박 자르는 품이 제가 호박 좀 담당해요 제일 쉬운 거 네 똑똑했어요 쉬워 보여도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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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게 생겼죠 지금 호박 전 다 됐어요 더 하면 너무 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살짝 익었을 때 옮겨 놔야 맛있거든요 부서지는 봉쇄전도 거침없이 오로지 젓가락으로 비리리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먹는다는 녹두전은 역시 명절은 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정체 거죠 크리스티나가 손만 대면 쉽고 예쁘게 뒤집어집니다 우리 시어머니 옆에서 하나씩 가르쳐줘요 우리 다 했어요 우와 드디어 크리스티나 표 모듬잔 완성 이야 많죠 박수 아니 크리스가 전 붙이는 데는 명순이니까 어떻게 크리스티나 솜씨 좀 어때요? 일단 솜씨 일반적으로 되게 좋고요 그런데 딱 봤을 때는 다른 거 다 괜찮아 생기는데 좋게 생겼는데 그 호박 전이 조금 그 겉면이 펜을 좀 덜 예열된 상태에서 붙인 것 같아서 그 골고루 익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나 아무나 우리 시어머니보다 백 번 찬 소리도 심해요 아니요 기분 나쁘지 마시고요 만약에 완전 뜨거워진 상태 이렇게 뜨거워진 다음에 했으면 그리고 겉면이 좀 부드럽게 했으면 한 방에 이렇게 황색 황금색이 나는데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게 맛있으니까 제가 맛있을 게 먹을 것 같아요 도미오 며느리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맏며느리거든요 우리 남편이 저자들이라서 저 맏며느리 되거든요 요리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해요 라면도 못 끓여요 솔직히 그래서 아주 멘붕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직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되게 착하거든요 너무 좋겠네 네 그래서 이제 언제 배울지 고민 전이에요 잔소리는 안 하세요 어머니가? 아니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통곡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크리스티나는 저 설 명절 음식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로 잡채 잡채 맛있죠 잡채 진짜 고소하고 만들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채소 싹싹싹싹싹싹 썰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쭉 볶고 그걸로 양념해서 조금 만들기 어렵지만 먹을 때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벙을 잃을 때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맛볼 때 맞아요 이때가 대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 양념 마지막 정리해서 항상 저한테 먹으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속이 너무 커서 먹을 때도 너무 많이 좋아해요 어떡해 아니 크리스티나는 그러면 집에서 설 명절에 국은 뭐 끓여요? 아 국은 제가 무국 좋아요 아 무국? 시원하고 맑은 물로 들어가는 국 맛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왔을 때 국 별로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꼭 국 먹어요 아 아니 사실은 무국은 외국인이 그 시원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국인데 그게 시원해요? 제가 그냥 한국아 줌마 됐나 봐요 참 시원해요 네콜라 씨 생각이 다른가 봐요? 아니 저 이거 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 무국은 좀 아니에요 왜? 왜? 무 있잖아요 단무지나 치킨 무 시원하게 딱딱하게 먹으면 깍두기처럼? 네 그런 건 좋은데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국에 들어가면 물론 물론 이거는 물렁물렁해지고 저 개인적으로 안 매운 국물도 잘 안 먹는데 특히 묵국에 들어있는 무 소고기나 다시마 먹을 수 있는데 무를 항상 남겨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고기 무국해서 무만 빼서 고기만 드시면 우리 장모님은 그거 만들어 주시면 항상 같이 같이 넣어요 제 접시에 그치 앞접시에 뭐 일반 사람처럼 무도 들어있고 소고기도 들어있고 당연히 제가 그래서 골라서 먹고 그때는 잔소리를 먹어요 묵국에서 고기만 골라 먹으면 장모님한테 혼나죠 네 그쵸? 그냥 먹어 또 왜 끓어 먹어 그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 전에 그 샤킵은 어때요? 묵국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는데 그냥 맛있지만 우리 그냥 솔라를 거기 생선 있잖아요 생선 거기 눈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먹기 뭐가 들어가요? 눈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생선 아 사퀵은 생선 저는 생선 먹었지만 눈까지 들어가니까 아 눈알? 생선 눈이 들어가니까 그게 보기가 보기가 조금 이상해 거기서 조금 이거 보세요 생선 눈알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무 쉽지만 그거 먼저 먹느라고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 또 윤리죠 뱀이 먹을 수 있지만 거기 눈까지 이렇게 커고 눈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크리스가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 어두일미 사퀵 어두일미가 뭔지 알아요? 생선 있잖아요 대가리 부위 제일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융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먹으라 이거야 누나가 안 먹으라 어두운 데서 먹어 인아는 명절 음식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 명절 음식 많이 하는데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고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기 요리 뭐 양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그게 먹어야 배가 부른데 나물 먹으면 배 안 부르거든요 그래도 저는 명절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음식을 사실은 하늘나라 계시는 이제 가신 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배 안 부를까 봐 매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 고기를 넣고 싶어요 더 고기를 많이 그냥 한우 구우면 돼요 한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지? 제사를 나중에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사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한테 시할머니한테 좀 물어보고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그리고 고기 고기 중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꼭 해주려고 해요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전부 답답하네 그래 우리 제사상에는 좀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먹어놓고 이쪽에 먹어놓고 정해져 있는데 이나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고기가 부족한 거 같은 거죠 내가 안 불러요 그런 거 같아요 크리스는 명절 때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어요? 제일 먹고 싶어요 고향 음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향 음식 제일 먹고 싶은데 고향 음식은 뭐가? 뭐 느끼한 게 있잖아요 느끼한 거 사실은 제가 전 부치잖아요 전 부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는 않아요 아 전을? 그치 부치고 나면 별로 안 먹고 싶어 네 맞아요 장점 하나 있으면 부친 사람이 부치다가 제일 싱싱한 상태에서 딱 하나 제일 바삭바삭하게 그런데 남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부친 사람 많았는데 그렇죠 그게 제 맛이야 그 맛이 최고인데 그렇죠 나머지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이 저기 전남 집안이라서 전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홍어인데 홍어?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우여곡절 많이 겪었어요 안 겪은 사람 없어요 이제 맛있게 일단 점수 따기 위해서 한 두 점 정도 맛있게 먹고 있고 저는 우리 크누님처럼 잡채 잡채 제일 좋아하고요 역시 그 씨예요! 우리 크리스 씨가 명절에 전을 얼마나 잘 부치는지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사진 네 아까 크리스티나한테 전 부치는 거 뭐라고 했는데 우와! 진짜 종류별로 잘한다 저 표정은 슬퍼요? 그러니까요 표정은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이렇게 즐겁게 하지는 않고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으면 우리 크누님처럼 제가 펜을 이거 옛날 사진이라서 그런지 펜을 제대로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붙였나 봐요 오른쪽 보시면 요즘은 이렇게 안 하는군요 요즘에 조금 기술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번 붙이고 식은 다음에 우리 친척분들이 오면 다시 한 번 붙여요 그렇지 식감이 바삭바삭하게 나오고요 식감이 맞아 이 황금 빛색이 황금 색깔이 제일 드러나요 이야 제일 드러나요 역시 주부 마음이에요 하하하 사킵 어떻게 사킵도 저기 명절에 크리스처럼 많이 아내도 도와주고 장모님도 도와주고 그래요? 예 우리 파키스탄 남자도 거기 요리할 때 많이 도와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저도 한국처럼 조금 도와주고 문화에서 조금 도와주고 조금 문화 따라서 요즘에 지금 누워있고 예? 누워있고 한국 문화 따라서 조금 누워있고 한국에서 누워있으면 돼요? 예 안 되니까 한국 문화 따라서 언제 와이프 기반 보면 조금 괜찮다면 그냥 누워있고 안 괜찮다면 바로 도와줘야지 이거 이거 한국에 와서 좀 나쁜 거 배웠네 나쁜 거 배웠어 파키스탄에 원래 잘 도와준다 누워있으면 돼 원래 잘 도와줬지만 그냥 뭐 마음으로 그냥 와이프 기반 보고 기반만 봐야 돼 기반만 보고 괜찮다면 도와주고 안 되면 조금 부럽네요 아 그냥 계속 도와줘야죠 니콜라이는 어떻게 좀 도와줘요? 아 저는 도와줘요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다 도와줘요 아 그래요? 그리스하고 고치전 한번 대회 했으면 좋겠어요 대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해봐요 진짜 하지 맙시다 이거 한 번 한 번 좀 무서워 이나는 댁에서는 어때요? 남편도 열심히 같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솔직하게 저희 경국이잖아요 좀 무뚝뚝하고 우리 남편은 좀 예의해요 남편은 좀 잘 도와주는 편인데 그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시댁 가면 놀랐던 게 뭐냐면 여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보고 남자들은 이제 제사산을 준비하더라고요 뭐 환자 같은 거 쓰고 그렇죠 음식만 올리고 끝이에요 하는 거는 다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하면은 다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는 남자가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남자가 해주거든요 힘든 거는 근데 여기서는 힘든 거는 여자가 다 해주고 나서 그냥 올리기만 하고 올리는 건 남자들이 하고 남자들의 위치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데 이제 다 절 하고 나면 먹기만 하고 술만 먹고 즐거운 걸 보내더라고요 예로부터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왔는데 오자마자 헐려졌어요 아 남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거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재밌어요 여기도 하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오 그래요 우리 친할머니인데요 제가 주방에서 좀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근처 가면 안 된다 남자가 바깥으로 그냥 거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툭툭 이렇게 때려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 친할머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 분만 계시니까 요새 시대가 달라져 버리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친할머니 좀 일찍 와서 쭉까지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전부 측이 전에 좀 오시면 좋겠다 좀 전통식으로 하자 올해는 전통식으로 자 우리 고미호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명절되면 복잡한 호칭 왜? 우리 가족이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한 면 두 면 아니고 작은 이모, 큰 이모, 승모, 삼촌, 블라블라블라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젊은지 얼굴부터 배우기 힘들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아직 못 배웠어요 호칭 그래서 사람을 보면 누군지는 아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3년차는 그럴 수 있는데 10년차는 어때요? 그러니까 3년차구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얼마 3년 됐어요? 7년도 기다려봐요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큰 삼촌 누군지 작은 삼촌 누군지 이모, 구모 아 이모, 구모는 헷갈려요 근데 10년 돼야 그래도 바악이 가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되더라고요 7년 파이팅 파이팅 그때까지는 그냥 안녕하세요 말하고 눈으로 부르면 돼요 눈으로 눈으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크리스 근데 저도 열심히 외려고 했는데 장인호 어린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크리스 우리 집안 이미지 관리 잘해야 되니까 크리스 할 역할이야 크리스 해주면 친척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크리스 똑바로 부르고 900도로 인싸도 드리고 하면 우리 집안이 이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도 하셔서 제가 열심히 외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일 헷갈린 게 물론 큰 고모, 작은 고모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린 게 우리 바깥 양반이라고 바깥 양반이라고 하지 남편을 네, 남편인데 바깥 양반 있으면 혹시 실내 양반도 있나 실례야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냥 바깥에서 일하는 양반 남편을 그렇게 부르죠 남편분이에요 아내는 안사람이라고 하고 네 질사람이라고 하고 큰 거 작은 거 이건 실크야 큰 거 작은 거 굵은 거 가는 거 그게 별로 그게 별로 근데 이제 크리스는 보니까 큰 집만 외라고 썼는데 아내 미국에서는 우리 큰 집은요 그냥 규모가 큰 집 집이 뭐 큰 집이 많아요 진짜 큰 집 평소 넓은 집 부자 집 평소 엄청 넓고 근데 한국에서 맏아들 집이라고 그 개념 정말 생소했어요 미국 같으면 우리 올해 뭐 서울엔 올해 친할머니 집에서 했으면 그럼 뭐 내년에 친할머니 힘들어하시니까 우리 뭐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하자 아 아니면 저기 삼촌 되게 음식 잘하시는데 삼촌 내 가서 하자 이렇게 약간 번갈아 가서 편하게 하는데 어 저도 우리 친척분들한테 제가 제안 몇 번 했어요 우리 미국식으로 한번 하자 아 미국식으로 그치 뭐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어 제가 제안 한 번 했는데요 어 분위기 되게 싹 해줬어요 네 아 이렇게 머리에 피도한 말인 놈이 어 뭐 한다고 그래서 일단 아 제가 눈치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집에서 조용히 어 어 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 나중에 대선미니 대선미님이 되면 그 집안 왕이 되면 아 아 그때 다시 제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집의 사이로 들어왔으면 끝났다 그냥 아 아 자 니콜라이 네 끝없는 잔소리 왜 이렇게 쓰셨는데 저건 무슨 얘기에요? 뭐 잔소리 종류가 여러가지 있기는 있는데 어 뭐 뭐 뭐 뭐 뭐 뭐 특히 저희 장원님하고 같이 사니까 뭐 특히 명절 때 듣는 잔소리보다 어 그냥 평소적으로 평소에? 예를 들어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뭐 결혼 안 하면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렇지 결혼하면 아기를 언제 낳을 거냐 그렇지 저는 이제 결혼도 있고 애기도 낳고 직장도 있고 뭐 그래도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 애도 있으신 게 더 열심히 살아 끝이 없네요 잔소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특히 명절에 없어졌지만 저 최근에 20kg 뭐 20kg 이상 뺐는데 좀 뚱뚱했을 때 아 명절 음식 먹고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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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하고 같이 저입니다 네 네 네 네 니콜라이 옛날 모습 그래서 특히 명절에 음식 먹고 뭐 뒷정리 설거지 같은 거 다 도와주고 음식 많이 맛있게 먹으면 차야되잖아요 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특히 우리 장모님은 운동 운동 운동하고 와 무슨 날짱 운동해야지 쌀 빼야지 그랬어요 근데 니콜라이 장모님이 너무 잘한 거 같지 않으세요? 잘했죠 지금 옛날 사진보다 지금 보니까 너무 날씬하고 멋있어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예 장모님 잔소리가 아주 제대로였던 거 같은데 저 사위 살쪄가지고 비만하면은 정말 그거 보기가 안타깝거든 딸 보기도 그렇고 장모님 최고의 장모님이었어요 최고 나부털에도 그래 내가 내가 살쪄서 그렇지 너 최고죠 장모님이 평소 그러면 이제 살 빼는 건 일단 하셨으니까 그거 말고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 장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싫어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좀 변경하고 있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장모님이 뭐 하나 고치라고 맨날 한다는데 여기 아내분 나왔거든요 네 니콜라이 아내 되시는 네 우리 최민경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콜라이 아내 최민경입니다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남편 모습 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장모님하고 이제 같이 아주 알콩달콩 살고 계신데 네 네 장모님 잔소리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네 네 뭐를 제일 싫어하세요? 어머니가 엄마가 요즘에는 그 신랑이 낮잠을 꼭 자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낮잠을? 네 네 아침에 다 같이 식구들이 식사하고 치우고 이제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 일정을 같이 맞추려고 하면 저 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새벽까지 뭘 하는데 낮에 자요? 아 새벽에 신랑이 오락을 또 이렇게 즐겨 해갖고 아니 니콜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샌단 말이에요? 아 뭐 컴퓨터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데 아 이거 뭐 안 좋은 거는 없는데 아주 매를 벌고 있어요 지금 집사람들 다 자면 베개를 채운 다음에 어 몇 시에요? 조용히 배밀하게 몇 시까지에요? 아 뭐 게임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게임은 간식 아니면 충분하고 어 그러면은 장모님이 슬쩍 와가지고 왜 앉아 이렇게 잔소리 하시나보죠? 어 가끔은 아 가끔?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은 아니고? 가끔은 해요 왜 앉아 빨리 들어가서 자 저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바로 게임 크고 들어가서 자요 아 오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아 눈치 보이네 어 지금도 약간 장모님한테 혼나는 표정으로 살았어요 어 소원이 좀 밤에 좀 게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는 소원이 지금 있으시다고 음 담당님 말씀 드리세요 조금 조금 있는데 게임보다 집안일 더 열심히 해야 돼서 아 아 먼저 집안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겠다 조금 네 착하시네요 착하다 삭힙은 뭐 장모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우리 장모님도 똑같아요 잔소리 많이 해요 일단 집에 오면 뭐라고요? 경찰처럼 주사해요 아 집에 오면 다른 거 뭐 뭐 이거 양말 왜 여기 있고 아 아니면 이거 왜 털어봐 경찰 주사처럼 네 경찰처럼 주사해요 그 다음에 뭐 양말 있으면 양말 벼고 뭐 집에서 뭐 다른 거 있으면 없으면 또 계속 잦아보고 아 그렇게 하고 그래도 잔소리 진짜 많이 들렸는데 여기 거의 가지 아파서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 말에 어 사위 사랑한 장모님이란 얘기가 있어요 장모님이 잘 해주시죠 그래도 사위 많이 해주시죠 장모님은 잔소리 있지만 그 다음에 사랑해서 많이 잘해도 많이 해줘요 아 장모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 저희가 사진 아 어머 장모님 우리 우리 파키스탄 갔어서 여행에 거기서 사진 만들었어요 아 장모님이 사키 위에서 음식도 잘 맞춰주신다는 장모님은 파키스탄 갈 때 저 위에서 뭐 요리 배우고 한국에 와서 여기서 많이 해줬어요 여기 동그란땡에 돼지고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저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빼고 딱 거기에서 만들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매일 먹고 싶어요 아 뭐 세상에 사위를 위해서 파키스탄 요리까지 배우신 장모님이시네요 네 잔소리 아니면 되게 즐거워요 아 잔소리 빼고 잔소리 빼고 이 시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네 장모님이 사키 그 사위를 사위를 생각 안 하고 아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것도 다 사키볼 위해서 이야기 한 거니까 맞습니다 속으로 삭혀 삭혀 알았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알아들었으면 우리말 수준이 완전히 구단이에요 구단 구단 짠소리 안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우리 장모님 안 먹어 나오니 보고 다 잔소리 하는 거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쯤이 있어요 둘이 말이 더 많아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 우리 저기 니콜라이 크리스 사킵 정말 장모님이 보기에 아들 이상으로 지금 사랑받는 그런 사위들인 거 같은데 이 사위들이 장모님 사랑 좀 받으려고 이번 명절에 애교잔치를 준비했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지금 노래를 지금 세 분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무조건 무조건 노래예요 자 음악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 달려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장모님처럼 불러주면 보조건을 따라갈 거예요 정모님 강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정모님 강한 나의 사랑은 뜨끔 사랑이야 대중앙을 끊어 대선향을 끊어 인도향을 끊었어라도 정모님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블랙 매트리군요 뉴클라이 이거는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설 명절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사님? 네 우리 시어머니들 장모님들 전부 지금 주무시다가 그냥 깬 것 같아 당체를 야간 땅에서 그걸로 한번 장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특별한 매력 느꼈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외동딸 수민이 수민이가 이렇게 귀여움성 있는 외국인 사위랑 결혼하겠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뒷담화가 너무 심해 내가 없을 때 뒤에서 아우 너무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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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그냥 먹는 것만 밝히고 사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게 하나 흠인데 아 어디서 사위 하나 그래도 괜찮은 외국인이라도 한번 찾아봐야겠어 자 우리 사킵씨는 설 명절 풍습 중에 술을 왜 이거 이해 못하겠다 하신 거예요? 술을 왜 적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술 먹으면 한국에서 보니까 설날 때 술은 없으면 좋겠어요 술이? 안 되지 명절 안 좋죠 명절 왜 그러니까 일단 먹으면 또 조금씩 먹으면 돼요 많이 먹으면 머리 아니면 가죽 사람 다 먹어서 조금 이상하게 말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기분 나쁘게 누구한테 말할 수 있지만 주사가 네 그래서 먹으면 또 한 장 그다음에 왜 우리가 몸에 안 좋게 돈 주고 먹는 거 몸에 안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명절할 때 술을 각각만 조금 먹으면 조금만 먹자 되니까 저도 옛날에 어디 갔었는데 갑자기 다른 명절할 때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이랑 조금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술 많이 먹었어요 저한테 욕까지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 생각했을 때 일단 명절할 때 조금씩 먹으면 가죽을 한 좋은 시간 보내면 되죠 정답 100% 정답이에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변할 수가 있잖아 그죠? 먹다 보면 기분 나쁜 얘기 나오고 일단 싸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것보다 조금 먹으면 조금 먹으면 기날 뭐 서울날 할 때 명절할 때 시간 재미있게 가죽을 하나 보내면 되죠 잘했어 제일 최고 그렇군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랑 먼저 술 친구 되고 그 다음에 지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시어머니 반대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같이 술 먹어보니까 솔직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물어버리고 술 친구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 괜찮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죽을 정답이 뭐야 진짜로 술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인하씨는 돈이 최고 왜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깜짝 놀라던 게 뭐냐면 이제 설이 오니까 시어머니 선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스타일을 준비했어요 러시아 스타일이 뭐냐 일단 시어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가 필요한 거 생각해보기 진짜 오래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 할머니는 이거 필요하다 자전해가지고 좋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 중에 더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투자 정 투자 돈 투자 다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이제 돈 좀 아껴가지고 남바미도 잘 안 키시니까 따뜻한 내복으로 사드리자 사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제 선물 줬는데 할머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디서 샀니? 이게 얼마니? 그래서 계속 계속 물어보시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 이거 사실은 안강에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안강에 어디 가가지고 어디 어디 샀다 얼마 그래서 얼마인지 다 알려드렸더니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다음날에 반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근데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반품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왜 저렇게 비싼 돈을 드리고 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는 장터에서 사는 곳이 있는 거지 따뜻한 거 좋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비싼 거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서 새 할머니 우리한테 돈을 아직 드려요 우리도 주는데 새 할머니는 우리 막 서로 헤어질 때 도망서로 가요 저는 할머니 할머니 돈 세뱃돈 받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서로 막 멀리 주머니 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반품하셨는데 오해될 뻔 많았어요 아니 한국 분들이 그러세요 할머니들 다 돈 아꼈다가 결국은 손주들 다 나눠주느라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는 지금 되게 편해요 예전에는 선물이 뭐 사야 되는지 고민콜이 많고 시간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스마스 준비하다 보면 막 머리가 떠져요 근데 돈을 주면 돈 받는 사람이 일단은 필요한 거 잘 수 있고 알았어 그런 이렇게 머리 복잡한 게 없어지니까 이제 돈이 좋아 이제 저는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세고 왜 그랬었어요 돈이 세고 나는 돈보다도 카드가 좋아 막 써버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설이 되면은 뭐 선물 세트 같은 거 작은 거라도 오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들었는데 니콜라이 씨는 선물 세트 받아 봤어요? 아 네 저 회사에서 매년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네 그 어떤 거 받아요? 뭐 요즘 보통 소고기 세트나 LA 갈비가 나와요 좋겠다 좋네요 뭐 소고기는 좋아요 근데 뭐 LA 갈비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LA 갈비보다 스팸 더 좋아하거든요 스팸요? 스팸 스팸 최고예요 여기도 한 표 할게요 진짜 LA 갈비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스팸 있잖아요 그 옛날 우리 미군들이 전쟁 나가서 전쟁터에서 먹던 음식인데요 제가 여기서 선물로 세트 이렇게 주니까 솔직히 조금 생소했어요 아 햄 통조림 받는 게 생소하다? 많이 생소했어요 왜요? 혹시 나를 좋아해서 주는 건가? 이렇게 위심이 생길 정도로 왜? 왜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요새 잘 안 먹으니까 제가 오히려 샴푸 세트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아 샴푸 세트 그러니까 실용적이잖아요 어 무동 스팸 같은 거는 부대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지만 맛있죠 제가 그거 집에서 끓여줄 모르니까 그거 식당에서 사먹지 실용적인 샴푸나 제가 요새 그 미용실 가보니까 미용실 형이 저희 딱 여기 두상 보고 혹시 이거 원형 탈모 조금 생겼다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 지금 가장 받아야 할 선물은요 그 샴푸 세트 중에 한방 샴푸 한방 샴푸 탈모 방지 맞아요 그런 거가 좋다 모발 조금 푸짐하게 해주는 그런 샴푸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원형 탈모 생기게 생겼어 지금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저는 근데 동조림이 좋은 게 뭐냐면 유학 기간이 길잖아요 저는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는 김치 세트를 나누는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먹을 줄 알고 왜? 아무튼 뭐 먹을 줄 알고 뭘 준비했냐면 비싼 그 햄 있잖아요 동조림 말고 이렇게 그 햄 있잖아요 근데 유학 기간이 10일밖에 없어요 그거 통추로 세트 받았더니 열흘 동안 먹었거든요 저 그때부터 햄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학 기간이 좋은 세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또 안 놓치고 또 뭐 받고 싶다고 바로 알뜰한 맏며느리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보여주세요 이방인들의 수다 두 번째 토크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혹시 우리 이용자 여사님께서는 설 명절에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싫으세요? 정말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집 집었는데 그만 먹어 그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연령별로 듣기 싫은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말 말 과연 10대들은 어떤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까지도 그러고 친척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자 그렇다면 20대 10대 취직 언제 할 거야 그렇지 결혼 언제 할 거야 야 이거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대 왜 이렇게 팔이 짧아 아이고 애쓰십니다 지금 나아 더 노사니까 빨리 결혼해라 이거지 빨리 날아 아이고 사위한테 하는 얘기 사위한테 하는 얘기 제일 듣기 싫은 말 요즘 경기 어렵다는데 자네는 괜찮나? 야 걱정 근심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에이? 연휴도 긴데 하루만 더 있다 가거라 하루 더 있다 가래 네 자 이제 듣기 싫은 말 말 말 공감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 사회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크리스티나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더 먹어 다 먹어 아 네 우리 시머니 손이 커서 그 면처되면 그 창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가 그냥 체류 살 때 제가 뒤에서 살짝살짝 배워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냥 어머니 저랑 자네 안 보러 가려고 그냥 배달 시켜요 근데 음식 집에서 그래도 너무 많아서 계속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 스트레스에요 그치 그치 세상에 어머니 제가 조금만 먹어요 아 그래요 맞아 그리고 인아씨는 둘째는 언제나 이 소리가 제일 부담스럽군요 네 처음에 이제 결혼하니까 애기 언제 나냐 했다가 애기 낳았어요 행복했어요 행복이 짧았습니다 둘째 언제 나냐 그리고 최생강이 둘째 나도 셋째 언제 나냐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엄마하고 시할머니하고 만났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둘이 바디랭귀지로 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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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열까지 서로 나오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일단 저는 남편이랑 열 받았어요 남편이 월 부부거든요 혼자 나요? 혼자 나는 거 다 있는데 왜 저한테만 스트레스 해주는 건지 우리 할머니 애기 천천히 낳을게요 아 네 자 구미호씨는 엄마 보러 갔다 와 이게 이거 혹시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네 이거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지 아 강아 엄마 보러 러시아 갔다 와라 그지? 네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러시아 진짜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갔다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치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죠 엄마 본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이제 가고 싶겠다 그렇죠? 네 맨날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애기 빨리 낳고 데리고 오세요 아 지금 인하 씨는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죠 네 사킵 씨는 사랑해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자모님은 사랑 가만히 하면 좋겠어요 일단 예 많이 잔소리 많이 듣니까 일단 그 다음에 우리 자모님은 저한테 아 우리 사이가 뭐 고생 많이 했다 뭐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 안 해줘? 해줘요 마음에서 해줬지만 이건 각각만 해줘요 잔소리도 많이 해줘요 이거 잔소리랑 바꾸고 이 말 해주면 좋겠어요 아 잔소리 대신에 이 말 올 명절에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마당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모님한테 먼저 사랑해요 장모님 한번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사랑해요 예 자 우리 사킵이 이제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모님이 명절 오시면 또 화답을 하실 거예요 자 크리스는 아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서방 뭐 이 얘기가 듣고 싶은가 봐요 네 진심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얘기를 진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 뭐 눈빛이나 표정 보면은 아내가 이 말을 엄청 자주 하는 말인데 이 영혼이 없더라고요 아 약간 약간 굳은 표정으로 아 크리스 뭐 하고 싶은데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남자답게 너무 성의 없이 하니까 솔직히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말 그냥 저는 진심 담아서 영혼 담아서 그래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전부 시느라 뭐 집안에 하려 뭐 이거 다 하려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그럼 이런 진심 담아서 했으면 제가 얼마나 편하게 이번 서울 지낼 수 있을 텐데 어 말이게요 네 참 어 근데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은 뜻이 달라지는 거죠 네 뜻이 완전 달라져요 어 어 그래서 여러분 일단 참고로 이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표정 잘 파악하고요 눈빛도 보고요 어 그럼 그 그 그 그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어 그럼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전만 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좀 눈치가 빨라야 되더라고요 아 제가 눈치 없었을 적에 살기가 더 편했어요 솔직히 아 제발 저런 사이 안 걸리게 해 주시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여보 사랑해 아 아 아 자 니콜라이는 용돈 올려줄게 이게 누구한테 하겠다는 얘기에요 누구한테 네 이거는 장모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 아 책임감 있는 한국 회사원처럼 월급 들어오면 바로 우리 와이프 통장으로 붙이니까 아 용돈을 받아요 한 달에 뭐 한 달에 뭐 여기 여기까지 써라 근데 가끔 저거가 되니까 그것도 잔소리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아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랑 만나서 뭐 비싼 술집에 가서 뭐 재밌게 놀고 뭐 대리운전 부르고 가끔 뭐 이거 가끔 회사원이라면 가끔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돈 왜 지난달에 돈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뭐다 자기야 용돈 좀 올려줄 테니까 편하게 해 아 아 재밌게 좋게 살자 아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잠소리도 줄이고 저도 어 어 장모님이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저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테니까 어 좀 좋은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 사람 다 듣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 거 같아요 좀 해주세요 네 제발 해주세요 네 다행사례 하면서 고생 많으시네요 다행사례 근데 만만치 않아요 오늘 저기 사랑 찾아 외국에서 온 며느리 사위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이야기 내용은 저기 우리나라 사위들한테 듣는 거랑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장모님이 사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며느님들 아주 잘 지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끝으로 사실 다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국어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한말 쓰시면 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 가고 싶은 고음이 오시부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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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으로 크리스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번 주 소리예요 저는 역시 올해도 즐겁게 보내고 있고요 별 고생 없이 가족과 함께 전부 치면서 새로운 기술 배웠어요 양손으로 하기 그 맛이 최고예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대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책임 드릴게요 전 부치는 기술 좀 키워왔고 일찌월장 하면서 입담도 키우고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해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전을 부칠 수 있다는 그 행복 하늘 아래에 계신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 왕만두를 못 먹어보는 부모님이 안 계신 그 가족들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족이 최고라는 걸 한번 느끼는 그런 설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세요 네 사실 오늘 나온 이제 사위하고 며느리 중에서 크리스티나가 12년 차로 제일 어른이예요 크리스티나가 끝으로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어른들께 인사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로 한국 시청자 여러분 설날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기쁘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사랑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10분 뽑았습니다 티버스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방송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넬 고무방에서 상품권 하림 자연실록에서 상품권 테마 고무장갑에서 상품권 장수돌침대에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 초대석에서는 1부 가수 홍진영씨 2부 배우 정영숙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서로 도와가며 즐거운 명절 하기 위한 심호흡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